지난 22일부터 23일 오전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. 22일 36명, 23일 11명으로 지역별로는 전주에서 30명이, 군산에서 8명, 남원에서 3명, 완주 2명, 익산과 정읍, 고창 임실에서 각 1명이 감염됐습니다. 전주에서는 음식점 주인과 종사자, 손님 등 8명이, 의료인을 포함해 전주 일가족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전북도는 야간에 공원에서 술 마시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주와 익산, 군산 등 3개시를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.